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게티에 들어가는 이 토마토 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스파게티와 관련된 여러가지 요리들을 할 건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게 이런식으로 토마토 캔 이에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그 스파게티를 해 드시면 보통 제일 많이 쓰는게 이제 요런 식의 이미 지금 다 만들어진 소스를 많이 쓰게 되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게 프레고 소스 고런걸 많이 쓰게 되는데 어 문제는 그냥 스파게티를 만드실 때 이런 토마토 캔 이나 실제 토마토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물론 물론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지만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인스턴트 맛이 나요 이것만 하면 굉장히 신맛이 나기 때문에 어 어 일반적인 신맛이 필요 없는 이런 그냥 스파게티 에서도 신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기 때문에 요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보다는 이거를 사용하시는게 이런 그 토마토 캔을 사용하시는게 훨씬 더 맛이 있지만 문제는 어 이런 토마토 캔들이 한국에서는 약간 낯설기 때문에 보통 이걸 사용을 안하시고 스파게티 요리를 하신다면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세요 또는 이것도 이제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시거나 이렇게 알프레드 소스 같이 이렇게 하얀 거를 하시거나 여러가지 이 캔에 담긴 소스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인스턴트 맛 밖에 잘 안나요 본인 요리할 때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그 각종 취향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캔들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토마토 캔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실제로 잘 팔지도 않고 뭐 팔다 하더라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종류별로 마치 쌀 사놓거나 콩 사놓는 것처럼 집에 좀 이렇게 쟁여놔요 그래서 제가 이 토마토 캔을 사용하는 곳은 어디냐면 첫번째는 스파게티 만들 때 두번째는 레드 크램 소스 만들 때 그 다음에 또는 이걸 가지고 그 라면 같은데 넣어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구요 그 다음에 샐러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뭐죠 과자 있죠 이렇게 옥수과자 나초 같은 거를 찍어 드실 때 만들어 먹는 그 소스도 이것과 핫소스 들을 섞어서 만들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 다음에 샐러드 이게 샐러드가 진짜 맛있어요 이걸 넣고 이 맛에 어울리는 것들을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또는 이거를 국에 넣어 드시면 이거 되게 상상이 안 가는 맛이긴 한데 국에 넣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구수한 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그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쓰임새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토마토캔은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캔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토마토캔에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이스트라고 해서 잘라만 놓은 것과 그 다음에 이 소스라고 되어 있어서 페이스트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으깨놓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 으깨놓은 거는 사실은 국에 넣거나 이런 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흩어지면서 국물 맛을 텁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요거는 이제 대충 피자 같은 거 만들 때 피자 같은 거 만들 때나 어떤 그야말로 소스를 만들 때 요걸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대부분의 그 다른 경우에는 다이스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만 놓은 거 가 있어요 고거나 아니면 홀토마토라고 있어요 그냥 통째로 토마토를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토마토캔 이 토마토캔은 어 각종 요리나 이런 데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서 국에 한번 넣어 보세요 김치찌개나 이런 찌개 종류를 할 때 부대찌개 김치찌개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한번 넣어 보시면 아 이게 토마토 소스가 이런 맛이구나 라고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두번째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 특히 다이스드된 걸 이용해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딱 펴 보시면 아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감이 와요 금방 야채 같은 거 썰고 이거 넣고 약간 그 뭐죠 약간 찐한 샐러드 만드는 것처럼 묻히면 돼요 그렇게 되면 샐러드 만들 때 한번 써보시고 국에 한번 넣어보시면 이 토마토 소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금방 감이 오고 이거에 대한 이거에서부터 파생 그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토 소스를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사용을 잘 많이 안 하지만 한국 음식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토마토 캔 통조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꼭 한번 사서 국이랑 샐러드를 해서 드셔보시고 여러 다른 요리에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